내가 애들한테 사인 해달라고 하면 적어주는 말에 딱 세 마디 있다. 사인 딱 해주고, 첫 번째, 모든 일은 네 뜻대로 된다. 하나. 두 번째는 Just do it. 세 번째는 And dance them. 여기 세 개 적어준다. 왜? 내가 그걸 평생 갖고 사니까.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다. 하나. Just do it. 두 번째, 공부하다가 힘들어. 아, 힘들어, 이 일이. 그럼 어떻게 해? 그냥 해. 힘든 채로. 어, 힘들군. 하고 해. 뭐 어떻게 하라고. 방법이 없잖아. 그냥 해야지. 그리고 And dance them이 뭔데? 이만큼 하면 다 해야 된 것 같아요. 이제 끝난 것 같아요. 그냥 조금만 더 하잖아요. 그게 And dance them이야. 그게 10년이고 20년 쌓여봐. 경쟁이 되겠나? 그게 내가 평생 갖고 사는 거야.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. 그렇게 주는 거야. 그렇게 해서 그걸 써주는 거야. 알아니?